음압 이송 장비는 형태에 따라 여러 종류입니다. 기능에 따라 실시간 음압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품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의 상황에 맞춰 사용하고 주기적 관리를 통해 항상 사용이 가능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음압 이송 카트는 본체, 차압 배관, 차압 호스, 음압기, 충전기로 구성됩니다. 가능하면 차압기를 준비해 사용 전 음압기의 음압이 정확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음압 이송 카트의 각 부분의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 전 비닐 커버 등에 파손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본체 비닐의 경우 연질의 PVC로 제작돼 있습니다. 날카로운 것에 쉽게 파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음압기의 충전 상태를 확인합니다. 본 장비의 경우 최대 25V 전압까지 충전해 연속 5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22V 이상 충전할 경우 2-3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환자 이송 시간을 고려해 충전 상태를 확인합니다. 먼저 본체를 침대에 장착합니다. 양쪽 옆면에 고정 벨크로와 벨트를 연결해 고정한 후 머리 쪽의 고리와 다리 쪽의 고리를 걸어 모양을 만듭니다. 침상 난간을 올리고 음압기를 걸어 장착합니다. 음압기와 차압 배관을 연결합니다. 음압기 연결 부위의 홈과 본체 쪽 돌기 부분이 맞도록 끼운 다음 아래에 둥근 소켓이 올라오도록 돌려서 고정합니다. 차압 보스를 음압기 연결부 아래의 파란색 구멍에 맞춰 끼웁니다. 음압기 내부에는 헤파 필터가 장착돼 있습니다. 필터는 평균 1000시간 정도 사용하거나 균주가 바뀔 때마다 교체하도록 권고합니다. 필터 기능을 위해선 습도가 낮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그란 빨간색 버튼을 눌러 전원을 켭니다. 음압 표시계를 확인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차압기를 사용해 음압 표시계의 수치와 같은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카트의 일부분이 열렸거나 고장이 났을 때 적정 수준의 음압이 유지되지 않으면 알람이 울립니다. 그럴 땐 우선적으로 열린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하다면 벨크로나 지퍼로 돼있는 장비 삽입구로 수액 주입 라인 등을 정리합니다. 환자 접근구로 손을 넣어 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침대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 전원을 끕니다. 차압 배관에 둥근 소켓이 아래로 내려오도록 돌려줍니다. 음압기 연결부 홈을 반대 방향으로 밀어서 분리합니다. 차압 호스는 파란색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잡아당깁니다. 배관과 호스를 제거한 뒤 침상 난간에서 음압기를 제거해 내려놓습니다. 양쪽 침상 난간을 내린 뒤 음압 이송카트의 지퍼를 열고 환자를 옮깁니다. 의식이 있는 환자의 경우 환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음압 이송카트에 대한 사용과 음압기의 작동으로 인한 소음 발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의료진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이송전 안내합니다. 음압 이송카트로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레벨 D의 준환은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합니다. 병실에서 환자를 옮길 땐 에어로졸 발생 등의 상황을 대비해 추가로 전동식 호흡장치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를 이송할 경우 의료진들의 각자 역할과 위치를 나눠 원활한 팀워크를 유지합니다. 리더의 지시에 따라 분명한 의사소통을 하고 환자 상태와 팀원들의 교차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음압 이송카트 음압 이송카트가 열리는 방향 쪽으로 침상 옆에 위치합니다. 침대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양쪽에 침상 난간을 내립니다. 음압 이송카트 본체 가운데에 있는 고정용 지지대를 분리합니다. 지퍼를 양쪽 끝까지 열고 음압 이송카트를 개방합니다. 환자가 이동하기 전 카트 안쪽 3등분으로 접혀있던 일회용 시트를 펼쳐놓습니다. 일회용 시트는 방수가 되는 것을 사용하며 찢어질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 두 겹으로 준비합니다. 환자와 접촉 전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이송을 위한 준비나 이동을 할 때에도 환자와 접촉한 경우 수시로 손위생을 실시합니다. 이송카트로 옮기기 전 환자와 연결된 수액 주입 라인, 산소 연결 장치, 이동형 산소탱크, 모니터, 유치 도녀관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먼저 수액 주입기, 수액을 음압 이송카트로 옮깁니다. 모니터는 음압 이송카트 위에 올립니다. 모니터는 환자의 발 쪽에 놓해 이송 중 확인이 가능하도록 화면을 의료진이 볼 수 있는 곳으로 배치합니다. 음압 이송카트에 이동형 산소탱크를 장착하고 백배부의 산소 연결선을 미리 이동형 산소에 연결합니다. 리더의 지시에 따라 팀원들이 동시에 시트와 함께 환자를 옮깁니다. 이동 후 일회용 시트로 환자를 감싸고 펼쳤던 음압 이송카트 본체를 닫습니다. 지퍼를 닫기 전 각종 장비와 라인들을 정리합니다. 먼저 처치를 위한 환자 접근구를 열고 손을 넣어 백배부를 잡습니다. 이후 백배부에 연결된 산소 연결선은 백크로로 돼 있는 장비 삽입구를 통해 밖으로 빼서 연결합니다. 모니터는 의료진이 잘 볼 수 있게 하며 다른 연결선들을 정리합니다. 이동형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 먼저 본체를 분리해 각종 장비와 다른 쪽에 위치하도록 옮깁니다. 이후 산소 연결선을 장비 삽입구를 통해 밖으로 빼서 연결합니다. 음압 이송카트의 지퍼를 닫고 개방된 곳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지퍼를 닫은 후 음압 이송카트 중간에 있는 고정 지지대를 홈에 맞게 끼워 넣어 고정합니다. 침상 난간을 올리고 음압기를 걸어 장착합니다. 음압기와 차 앞 배관을 연결합니다. 음압기 연결부의 홈과 본체 쪽 돌기 부분이 맞도록 끼워 넣은 다음 아래에 둥근 소켓이 올라오도록 돌려서 고정합니다. 차 앞 호스를 음압기 연결부 아래에 파란색 구멍에 맞춰 끼워 넣습니다. 동그란 빨간색 버튼을 눌러 전원을 켭니다. 음압 표시계를 확인하여 적정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음압 이송카트의 외부나 수액 주입기 등은 이동 전 소독티슈로 닦아줍니다. 추가로 수액 걸대에 큰 비닐을 씌우면 이송하면서 생길 수 있는 감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손 희생을 시행합니다. 이동 전 환자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송을 시작합니다. 이동할 땐 오염구역인 병실 내부와 비오염구역인 병실 외부의 의료진이 섞이지 않도록 합니다. 병실 내부에서 전실로 음압 이송카트를 이동합니다. 병실 외부에서 이동한 카트를 넘겨받아 이송을 시작합니다. 음압 이송카트가 열리는 방향 쪽으로 침상 옆에 위치합니다. 침대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환자와 접촉 전엔 반드시 손 희생을 시행합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 전원을 끕니다. 차 앞 배관의 둥근 소켓이 아래로 내려오도록 돌립니다. 음압기 연결 부위의 홈을 반대 방향으로 밀어서 분리합니다. 차 앞 호스는 파란색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잡아당깁니다. 배관과 호스를 제거한 후 침상 난간에서 음압기를 제거하고 내립니다. 양쪽에 침상 난간을 내립니다. 음압 이송카트 가운데 고정된 지시대를 분리합니다. 지퍼를 양쪽 끝까지 열고 음압 이송카트를 개방합니다. 수액 걸대에 씌워져 있는 비닐을 벗긴 후 수액 주입기를 이동할 침대로 옮깁니다. 환자 모니터를 침상으로 옮깁니다. 수액 주입 라인과 산소 연결선은 처치 도구 삽입구를 통해 빼서 다시 연결합니다. 리더의 지시에 따라 팀원들이 동시에 시트와 함께 환자를 옮깁니다. 이동 후 로그롤 방법으로 환자 아래에 있는 일회용 시트를 제거합니다. 환자와 연결되어 있는 선들을 정리합니다. 인공호흡기가 준비된 경우 바로 변경에 연결합니다. 소독제를 사용해 닦거나 훈증소독법으로 사용한 음압 이송카트를 소독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압 이송카트의 본체와 부속품은 기관에서 지정한 소독제를 사용해 소독한 후 보관합니다. 훈증소독법은 음압 이송카트 내부에 과산화수소 훈증소독캔을 사용해 분사합니다. 훈증소독캔과 함께 BI 테스트 스트립을 부착한 뒤 배양검사를 합니다. 약 15시간의 소독시간이 걸리며 균의 성장유무로 소독의 완전성을 검증합니다. CT 촬영과 같은 검사땐 음압 이송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T 장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카트의 높이가 일반 이송용 카트와 달리 낮은 형태로 돼 있습니다. CT 촬영이 가능한 또 다른 종류의 음압 이송카트는 아래쪽에 금속으로 된 지지대로 인해 영상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제거하거나 기관의 원칙에 따라 CT 촬영을 합니다. 필요할 땐 장감 형태로 돼 있는 환자 접근구에 손을 넣어 처치를 합니다. CT 촬영을 위해 환자를 이동할 땐 이송 보조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전에 보조판을 음압 이송카트 밑에 장착합니다. 환자를 이동할 땐 침대 고정 벨트를 모두 분리합니다. CT 장비와 침대의 높이를 맞춘 후 양쪽에서 이송 보조판의 손잡이 부분을 잡고 환자를 안전하게 이동합니다. 올바른 장비 사용과 환자 이송법을 통해 감염 전파를 막고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침대의 높이 2차 양쪽에서 이송단을 지킬 수 있습니다. IS위료제공사 Sij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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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jiro